추억 저 같다 많이 Adventures 계속 너무 세게 잡지 말아야겠다 너무 세게 잡지 말라고 나도 찍었어요 아니야! 보고 있었거든 너무 세게 잡지 말라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거 이빨에 놀랍게 이거? 응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싶다 잘하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기서 사진 찍던 4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찍어서 나도 보내줘라 근데 여기는 자전거 타기 나왔답니다 자전거 타기 나왔답니다 자전거 타기 여기 옆에 숨었어요 여기 옆에 숨어있어요 모델 여기 안에서 오고 여기 옆에 숨어있는 거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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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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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얘들아 이거 모아.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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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때가 나오는데 50컨에 있잖아 치킨 대학이요? 이러는 거? 네! 치킨 대학이 있어요? 이러는 거 학원인데 보고 아이가 일단 나와서 집에 들어왔고는 아이가 잘 키스를 보고 했었대 근데 이 며칸 안내서 막 따로 나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고 나오려고 들어왔대 하고는 아가자? 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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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야 아가자! 아가자! 아가자!